찹취부터 드셔보세요. 예, 예. 게딱지에 딱 이렇게. 너무 맛있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난 이런 게 좋아. 이게 파김치야. 밥으로 바꾸시네. 대박이지? 아들이 만드신 건 제쳐드시고. 이렇게 밥을 새끼를 먹으면. 미치지? 그럼. 진짜 건강할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드시는 건 처음 넣는 것 같은데. 짧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입맛에 맞으셨다.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맛있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먹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무서워서 먹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드시는 게. 무서워서 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럴 수도. 나도. 야, 아들이 역시 아들이다. 눈치가 빨라요. 너 자꾸 그러지 마. 너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야. 내가. 이간질을 해. 자꾸 무서워서 뭐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무서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드셔보세요. 왜 이렇게 떴세요? 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떨어요? 사실 나무 떨듯이.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긴 맛있다. 응, 응. 노사 먹었냐고 전화 한번 해볼까? 네, 좋죠. 저걸로. 오, 드디어 이제 음식 해주셨으니까. 아, 보다 받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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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씨하고만 얘기하고. 아버지랑은 이사 안 하고. 아, 오늘 음식을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게. 맛있었어요? 하아! 하하하! 하아! 아, 언니! 저희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아버지? 아, 예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오늘 지금 빨리. 이 파. 네, 아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 번. 아이고. 민호 덕분에 제가 잘. 잘. 잘 먹었습니다. 담배님 정말 맛있게 드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배님이야. 안녕하세요. 야 정말 맛있게 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인은 우리 언니가 단 한 번도 말을 쉬신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전화하는데. 네 그러셨어요. 어? 아직 안 끊었는데. 아직 안 끊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듣고 있었어. 원래 이제. 안녕히 계세요. 저게 진심이야. 팬심이죠 팬심. 어떻게 끊어야 돼. 언니 끊으면 돼.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어.